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라고 하죠. 주변에도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청명한 하늘과 다채로운 색감 그리고 뭔가 풍성한 계절이어서 좋기도 하고 때때로는 낙엽지고 운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좋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1화트 가을은 저마다 빛깔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을 빛깔은 어떤가요?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의 미식화성 주전자님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미식화성의 참깨비가나입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주전자님. 안녕하세요. 미식화성의 주전자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전자님.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 미식화성의 하성 로컬푸드 이야기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전 인터뷰 하고 오셨죠? 네. 특별히? 네. 특별한 사전 인터뷰를 좀 하고 왔는데요. 저는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공공급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순혜 주무관님과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던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농식품유통과는 화성의 농식품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업무를 하시죠? 저도 이번에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히 다양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는 업무는 학교급식에 관련되어서 학생, 영양교사,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사, 또한 농산물 생산지를 직접 찾아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모니터링단과 함께 학교급식 서포트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도 12월에 학교 모니터링 신청했거든요. 우와, 진짜요? 네, 그래서 더 신기하고 궁금해지네요. 먹거리 중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 저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화성시 식생활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로컬푸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화성시에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하더라고요.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인가? 그곳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지역 농가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곳이더라고요. 와,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그런 곳이었군요. 네. 센터가 하는 일은 어떤 게 또 있나요? 제가 이번에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능에 대한 것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기능으로는 화성시 로컬푸드의 지역 농산물의 수집, 분류, 포장, 저장, 판매까지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 급식이라든가 지역 식당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네요. 로컬푸드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저도 주무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걸로 이제 저희도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은 것들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좀 나뉘더라고요. 코로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없었던 그 시간들이 코로나 시간이었는데요. 전순혜 주무관님이 10년 동안 이 일에 전념을 하셨더라고요. 10년이나요?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 전에 대한 활동으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다면 영양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 대상으로 학교 급식 공급 업체를 찾아가서 생산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셨었대요. 그런데 푸드센터에서 집결을 해서 관광 버스를 타고 그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러서 라운딩을 하고 그 후에 장을 보는 시간을 들였었답니다. 음. 그래도 로컬푸드라는 것이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난다고 해요. 어? 주전자님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저는 조금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전순혜 주무관님과 함께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조금 완화가 되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직접 식생활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좀 색다르고 특별한 수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냥 이론적으로라든가 어떤 이제 ppt 이런 것들로 보여지는 거 말고 직접 실물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거를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적으로 아침에 그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 근처에서 가까운 농산물, 특히 그때는 참외가 나올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수확을 해서 실제 농산물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참여가 엄청 적극적으로 바뀌었었고요. 자기가 살고 있고 학교의 주변에 있는 농부에 직접 이름이 적혀있는 지역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순혜 주무관님도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함께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겠네요. 네. 무엇보다 그 로컬푸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요. 활동성 있게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아이들이 진짜 이거 먹는 거냐며 참외를 모르는 애들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에서 가까운 참외뿐만 아니라 상추, 오이, 호박, 토마토 이거를 각 학교별로 좀 다양하게 수확한 것을 가지고 로컬푸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너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참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새벽에 그걸 수확하셔서 학교까지 갔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수업도 하기 전에 온 교실 자체가 참외냄새로 완전 풍성해가지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 그것도 좀 인상에 남네요. 아, 못 참았을 것 같은데. 혹시 화성의 로컬푸드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순희 주무관님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그 특별함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신선한 농산물. 물론 어디나 다 신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화성시에서는 그 지역 관내에서 바로 수확, 소비되는 신선도가 엄청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보다 뛰어난 다양한 품종을 말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제철에 맞는 신선한 과일, 채소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저희만의 특별함인데요. 특히 송산포도 유명하죠. 세 번째는 지역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화성시 농식품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그런 생산 물품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쓰고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직거래 시스템. 우리가 푸드 통합 지원 센터를 통해서 그냥 로컬푸드 매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저희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모든 좋은 품질이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여섯 번째는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거예요. 그냥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그냥 오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하성만의 특별함이 여섯 개 많나요? 너무너무 많네요. 로컬푸드에 관한 더 많은 생각을 알게 됐어요. 혹시 전순애 주무관님의 생각하는 건강한 먹거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잘 적어왔습니다. 네. 네. 잘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전순애 주무관님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말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먹는 것이 나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도 거기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주무관님은 화성시 우정읍 매홍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화성에서 쭉 살고 계시는 화성 토박이셨어요. 와.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집 앞에 텃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요. 제철마다 먹거리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계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협의의 로컬푸드를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화성 토박이에 로컬푸드를 완전협의. 와. 주전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주무관님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주부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텃밭을 정말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매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야 건강한 먹거리를 내가 자랑한 것도 보고 정말 정직한 식재료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 그 다음에 이웃들과도 함께하는 건강한 식재료, 정직한 식재료로 음식을 더 해보고 싶은 생각, 그것이 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해 듭니다. 아, 정직한 식재료. 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화성 시민에게 로컬푸드 이용에 관한 정보나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화성 시민들에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지 매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셨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저렴한 거, 신선해 이것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잘 참석해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좀 보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고요.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거 알겠는데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라도 내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정말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구입해 주시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 시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과일, 채소, 다양한 축산물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비자들을 위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화성 시에는 로컬푸드 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데이요? 네. 저도 많이 이용했었는데 로컬푸드 데이는 제가 잠깐 피해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로컬푸드 데이를 제가 참여는 해보지 못했었는데요. 주로 제가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구입을 했어서. 그런데 이번에 주무관님 얘기하시는 거에는 각 지역별로 농산물을 홍보하기도 하고 로컬푸드 데이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때요. 정말 중요합니다. 할인 행사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와, 20% 할인 행사 꼭 가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왜 이걸 놓쳤을까요? 네.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소비자에게도 많은 이득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 시민분들께 좋은 팁 하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데이를 많이 참여해보시고 이용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로컬푸드 데이.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주전자님과 전순애 주문가님의 사전 인터뷰 어땠셨나요?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마지막 질문으로 주문가님께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좀 특별한 경험이 되셨다고 해요. 대단하고 멋진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집중해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제 직업으로서 이 일을 해오셨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앞으로도 정말 잘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고 그런데 그것을 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미식화성에서 사전 인터뷰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특별함 그리고 특별함을 또 응대하면서 다시금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좀 되새겨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전 인터뷰 하시면서 주전자님은 또 어떠셨나요? 네. 저도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또 저도 식생활 전문 강사로서 제가 진행해왔던 일들이 이게 정말 나만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더 뿌듯한 그리고 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저도 좀 이번 일을 정리하면서 더 잘 건강하게 지내야겠다라는 마음도 좀 가져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식화성에서 이걸 기획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일 자체가 민관이 함께하는 그리고 협업하는 일에 미식화성이 조금이나마 인조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 뿌듯함을 갖게 되는 사전 인터뷰였습니다. 건강한 워라배를 실천하는 모습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성시 농식품 유통과 전순애 주무관님과 주전자님의 사전 인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환경, 건강,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성의 로컬푸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떠셨나요? 내가 선택해서 먹는 먹거리를 지역농가를 지원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실천으로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미식화성의 주전자 김정민, 진행의 참깨비관이었습니다. 미식화성은 더 맛있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